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좋은데 특히 비관론이 상당히 들끓고 있어요. 비관론 좀 상당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괴로운 날들이 많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고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9만원대나 8만원대 상층에 좀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손실도 많이 표시되어 있고 마이너스가 계좌에 뜨니까 좀 짜증나고 힘들겠죠. 그래요. 그렇게 들끓고 여론이 비관론이 들끓을 때 저는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특히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매수의 타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상당히 썩 유쾌한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비관론이 들끓을 때 본인은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래도 저는 삼전을 믿고 삼전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겠죠. 어려워도 어쩌겠습니까. 난 기업의 가치와 본질을 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가의 1위 1비는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빠져들면 멘탈도 붕괴되고 더 이상의 투자에 그 동력이 생기지를 않아요. 결국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묵묵하게 삼전을 추종하고 그 삼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도전하실 분들은 같이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도전은 아니고 차분하게 여유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힘듦이 나중에 되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승화되어 가지고 좋은 결실로 맺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20년 30년 가지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최대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익을 보면 그걸 가지고 본인도 투자하면서 차익신을 해야겠죠. 차익신은 해서 제가 원하는 걸 또 이렇게 뭔가 또 구입을 하든지 사야겠죠. 써야죠.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쓰려고 돈 모으는 거지. 그냥 돈 모아서 뭐 할 거니까? 돈 벌려는 목적을 한번 잘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 기간과 목표 그리고 향후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들을 한번 쭉 봤어요. 보니까 다양한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영권님은 마음 같아서는 주식담보 대출받아서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당연합니다. 김혜성님 힘든 하루 보내셨네요. 모두 힘내세요. 그리고 오늘 뭐 리슈어링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요. 지금 막 정치하시는 분들과 정부에 대한 그런 좀 비판과 비난의 글들이 꽤 많네요. 보니까 좀 안타깝죠. 좀 같이 뭔가 서로 상생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게 좋은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투자자들의 눈에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웠던 겁니다. 이상필님 저는 3천 손에 뺐네요. 점점 더 커질 듯 답답합니다. 언제 회복될런지 아파트 중도금도 내야 하는데 아이고 잘 되실 텐데 하여튼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투자한 돈이 빚을 내거나 하면은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좀 장기적인 자금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하여튼간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전원님. 삼전원 미국으로 가는 것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가면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많을 겁니다. 그래요. 박정양님, 카카님 뭐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성공하자님. 단타쟁이 리뷰는 무시합니다. 단타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지 마세요. 물 흐릅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주가 가지고 오르니 내리니 발언하는 사람들도 그냥 혼자 투자하길 바랍니다. 2배, 3배 오른 건 푼돈입니다. 최소 100배 이상 오른 사람들만 올랐다는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장기투자 열심히 하셨으면 좋죠. 박정원님 좋은 영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글들이 많네요. 미소. 지칠 것도 없어요. 그냥 냅둬요. 떨어지든 말든 내려가다 지치면 올라가겠죠. 이보선님 천만전자님 유튜브 하시니까 기대만 봐. 기대 부푼 희망적 멘트만 날리시는지요. 희망적인 멘트를 좀 많이 날려줘야죠. 구독자들한테 힘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슬픈 얘기하고 비관적인 얘기하면 우리 특히 구독자분들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까지 뭐 슬픈 얘기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저도 좀 줄이려고 할 겁니다. 노력할게요. 구혜님 오늘은 모처럼 한 살짜리 선주 선물용 한 주 주운 거 외에는 좀 쉬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내일은 좀 줍줍할 생각입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내 마녀의 날이라서 왠지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새벽시장도 한번 미국시장도 봅시다. 같이요. 극하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 초보인지라 삼성이 다 몰빵입니다. 떨어져도 웃음이 나오는 건 삼성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삼성에 대한 확신이 계시는 것 같아요. 천우일님 일단은 뭐 글 잘 읽었고요. lsy님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기간은 놔두고 외국인을 보세요. 거래량이 안 좋아요. 외국인들도 더 이상 팔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들이 목표할 수 있는 수량이기 때문에 김종관님 연기금부터 줘져라? 일단은 뭐 연기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황미차드님 연기금 때문에 더 빠질 듯 좀 빠질 듯 하지만은 그래도 막 박스관에서 하나 해서 돌 겁니다. 지금 보니까 중상골님 이맑음이님 하여튼 그 관련된 글들이 많네요. 리시어링에 관한 댓글들이 한 100개 정도 됐고요. 일단은 좀 패스할게요. 삼전골님 쭉 모아갑니다. 오늘 40주 추가 매수에서 삼전 삼전후 총 5,650주 모았습니다. 대단하시다. 조만간 6,000주 모으시겠습니다. lsy님 정말 있는 분들이 많군요. 누구라도 잘못을 하고 추가 때문에 봐주면 인정하십니까? 일단 장기투자를 하시는 게 좋죠. 마인드 화이트님 8만천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당분간 하락장 예상합니다. 고점에 물린 분들은 당분간 트레이닝 안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럴까요? 일단은 하락장 일단은 좀 횡보기간은 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요. jy님 그 잘 같고요. 생상웅님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책을 써야 합니다. 문금인님 7만 1,900원에 10주 7만 2,400원에 10주 매수입니다. 천주 고고입니다. 잘하셨네요. 공태현님 옵션 만길입니다. 관망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자님 요요님도 관련된 글을 잘 읽었고요. 요요님은 대만은 나라에서 보호하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좀 그런 게 안 돼 있죠.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김상석님 김상석님 6만까지 밀리고 상승할 듯 힘들 내세요. 과연 그럴까요? 일단은 정치글들이 많아가지고 좀 패스할게요. 정선님 다 팔고 한강가요? 한강 안 가요? 한강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물 찹습니다. 좀 힘내시고 한강이 가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DHDH님 기간 외인은 개미가 지칠 때 치고 올라감 그럴 것 같아요. 개미들이 지치고 피폐해질 때 그때 기간 외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굿 앵커님 10주 매수 잘하셨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글들이 패스를 할게요. 필리님 3전 300 손절하고 나왔네요. 나팔불던 유튜버들 다 안 나오네. 6만 전자 갈 것 같네요. 그럴까요? 과연 갈까 안 갈 것 같으니 저는 내 생각에는 좀 버틸 것 같습니다. 레저영민님 왜 웃음이 날까? 그렇게 말입니다. 희망333님 감사하고요. 이정관님 더 떨어져야 더 매수할 텐데 고점서 300주 잘하셨네요. 임동열님 대만은 TSMC 엄청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일단은 노조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이야기들도 좁게 많이 글들이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펄리코산 놀림 삼성전자 신도들입니까? 몇 번을 말하지만 TSMC 때문에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TSMC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뭐 20% 거의 빠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너무 TSMC랑 저는 그래야 같이 경쟁하면서 하면 서로 같이 윈윈하면서 올라가겠죠. CGS님 은근히 반대기업 정석 가지고 있는 민주다. 정치거리라서 일단은 패스할게요. 한안수님 감사합니다. 유형님 떨어질 때 나스닥 필반 지수폭락이 떨어지고 나스닥 필반 올라도 떨어지고 그래요. 나스닥하고 연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다시 반등을 해도 그렇게 뭐 삼성에 큰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유정현님 천만전자님도 포기하신 듯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배치 살 때만 포기할게요. 세종준마님 성격 급한 저는 분할 매수 못하고 또 한방에 섰네요. 내일 하락하겠죠. 내일도 또 다음날 금요일 3전보다 내가 손가락이 문제입니다. 아니 뭐 구입하신 게 매수한 게 잘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총알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SMG님 오늘도 삼전을 종과 10개 매수했습니다. 지금 이 수량을 모으기 참 좋습니다. 삼만님 늘 좋은 소식 전해주시니 감사의 말씀드리고 힘이 졸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오늘같이 매수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멋지신 분이 같을 테요. 동해바다님 삼성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오레드님 내일도 세일 그렇죠. 세일 기간이 좀 오래 올 것 같습니다. 이삼손님 내일도 떨어질려나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좀 아쉽죠. 그래도 변재성님 삼전후 열두주 주었고 삼전후도 열두주 잘 주셨네요. 그리고 강민승님 이틀 내렸으면 하루는 올라줘야죠. 내일은 상승부입니다. 하락할 수도 있어요. 좀 신경 쓰실 것 내일은 내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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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삼손님 삼전본서이자라면 좋겠네요. 만약에 삼전이 미국 가면 우리나라 타격 크겠죠. 심종순님 내리막치는 거 즐기는 건 도인들도 힘들 텐데 그렇겠죠. 다들 많이 지쳐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간혹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가 지금 하는 모습과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기업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석 유쾌하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친기업적인 걸 원하는 건 아니고 같이 상생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윈윈해야지만 나라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국부 창출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여튼간 오늘 관련돼가지고 여러가지 정치적인 글들도 많이 적고 있는데 일단 보면서 그 느낌을 저는 어느정도 공감은 하는데 너무 정치적인 성향으로 달지 마시고요. 경제학적으로 아니면 금융공학적으로 너무 거창한가요? 투자자의 방향을 투자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좀 글들을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많은 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비관론이 많이 들끓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 기간도 과연 얼마나 갈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보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휩쓸리지 않으면 좋겠고 좀 힘냅시다. 힘내시고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니까 하여튼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삼성 투자 투자해봅시다. 삼성이 뭐 망하겠습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이 1등 기업이 망하겠습니까? 삼성 망하면 누구 말대로 한국 망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삼성 잘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도록 잘 노력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투자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밝은 이미지와 긍정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더 다가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하여튼 오늘은 so est Way ou 이렇게 above wise